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의 시선, 커넥션, 문제풀이 강좌에 대한 OT 영상이에요. 드디어 아이디어 개념 강의에서 넘어와서 문제풀이 강좌 커넥션에 대한 소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일단 커넥션이라는 강좌가 어떤 강좌이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누구에게 어떻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김기현의 시선, 커넥션, 말 그대로 문제풀이 엔제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문제풀이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문제풀이만 주구장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성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첫 번째로 일단은 3사정 기본 문항, 그리고 준킬러 문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자작 문항이 들어갈 거고요. 당연히 기출문제도 드러내 있어요. 대부분 자작 문항,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다루지 못한 기출문항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제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오셨다면 아이디어, 그리고 기출생각집에서 중요한 기출들 다 다뤘어요. 그렇지만 제가 매번 강조드리듯이 기출문제는 평권,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한 다 풀어주세요. 라고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에서 다루지 못한 교육청 기출문항 또는 평가원 기출문항 또는 난이도적으로 조금은 어려워서 킬러 문항들을 여기는 커넥션에서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다룬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에서는 겹치지 않는 기출문항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문항과 준킬러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낸 자작 문항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작과 기출의 비율은 약 5대 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작 문항만 푸는 것도 아니고 기출문항만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조금은 생소한 문항들 그리고 조금은 기출에서 얻어갈 것들이 정말로 많은 문제들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선생님 난이도적으로 기본 문항 준킬러와 킬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라고 생각하자면 첫 번째, 그냥 준킬러라고 생각할게요. 준킬러와 킬러 이러면 대략적으로 2대 8 2대 8이 아니죠. 8대 2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율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킬러만 주구장창 다루는 강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운 4점짜리만 다루는 문항도 다루는 강좌도 절대로 아니에요. 두 개를 적절하게 가져갈 건데 일단 요즘에 수능 기조에 맞게 극악의 난이도의 4점짜리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극악의 난이도보다 조금은 중상 정도로 고민을 해서 한 단계, 두 단계만 풀어낼 수 있으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그렇지만 그 고민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틀려버리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극악의 킬러들도 당연히 다루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3, 4점짜리 기본 문항과 그리고 준킬러 문제들이 대부분의 주를 이루면서 팔 때 이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션이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표는 뭐가 될 거냐면 각자가 어떤 개념 강의를 들었다면 그 개념 강의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라는 것들을 여기 있는 이 실전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할 거예요. 단순히 선생님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왜 그러니? 라고 하면 어? 앞에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풀던데요? 또는 답지에서 그렇게 풀던데요? 라고 해버리면 그와 비슷한 문제 비슷한 아이디어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풀어낼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형태가 달라진다면 어? 선생님 이거 아예 다른 문제인데요? 이렇게 못 풀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러한 문제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네? 이 생각이 안 되니까 어? 그럼 이런 고민들을 해볼까? 라는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전부 다 제시해 드릴 겁니다. 얘들아 이런 조건 나왔네 또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네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자. 그러한 것들을 제시해 드리면 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직접 느끼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동안 푼 문제들을 내가 진짜로 제대로 알고 푸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조금 여러 번 풀다 보면 답을 외우는 친구들 많이 생겨요.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풀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그 상황 자체가 기억이 나니까 답이 떠오르는 거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풀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항들에서 어? 이 조건을 조금만 바꾸면 아예 다른 문제가 되네? 라는 것들에 대한 변형 문항을 전부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거든요. 얘들아 이런 조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충분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한 변형을 제가 다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연습하면서 아 내가 그동안 풀었던 기출 문항들 단순히 답을 외워서 푸는 거였구나 라는 걸 반성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까다롭고 생소한 문항 또한 내가 직접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내 걸로 만들어내도록 열심히 복습해 주시면 되겠죠. 알았죠? 그래서 커넥션이다 라는 건 개념과 문제풀이의 연결점을 제시해 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 그리고 앞으로 풀어낼 문제풀이 그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어떻게 형성할까 라는 것들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단원에서 첫 번째로 각 단원별 핵심 키워드를 전부 다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개념 강의는 아니다 보니까 개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서술해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풀이라고 해서 문제풀이만 또 주구장창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각 단원에서 단원별 핵심 키워드를 쭉 제시해 주면서 이런 단어 무슨 뜻이었지?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였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지? 라는 것들을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각각의 키워드들을 내가 문제로 연결하려면 어떠한 연결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전부 다 교재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같이 한번 연습하면서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연결 포인트를 연결 포인트를 집어넣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주시면 정말로 큰 도움 될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커넥션에 대해서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질문들을 조금 추려봤어요. 그래서 많이 묻는 질문들을 하나하나하나 제가 답해드리면서 커넥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생님 저 아이디어 안 들었는데 커넥션 들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아이디어는 저의 개념 강의고요. 그리고 커넥션은 지금 하는 문제풀이 강좌예요. 일단 첫 번째로 답을 먼저 드리면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제가 100%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각자 상황이 전부 다 달라요. 내가 지금 개념 공부가 아예 안 되어 있다면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커넥션보다 무조건 아이디어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개념 강좌이긴 해요. 그렇지만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요한 기출 문제들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도 실제로 준킬러 또는 어려운 킬러 문항들도 곳곳에 숨어있다 보니까 개념과 기출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강좌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직 개념이 부족하다 무조건 아이디어 들어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제가 나름 개념은 알고요. 나름 기출 문제도 풀려요. 조금은 생소한 문제로 풀고 싶어요. 그러면 커넥션 들어도 괜찮아요. 이놈의 문제풀이에 기출을 함께 공부하는 강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커넥션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전부 다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대략적인 개념 설명이 되어 있다. 개념 공부가 되어 있다 싶으면 안 들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 그렇지만 개념이 안 되어 있다면 무조건 개념 공부하고 오자는 거 아이디어 먼저 듣고 오자는 거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몇 등급인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들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일단 구체적인 등급대를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강좌는요 3등급에서 5등급 친구들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만 푸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 뭐냐면 무조건 안정적인 1, 2등급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극악의 난이도로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지만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 수능 기조처럼 수능 기조의 4점짜리처럼 조금은 중 정도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줄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킬러 문제를 다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에서 5등급 친구들 또한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지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업 열심히 듣고 풀라는 걸 열심히 풀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강의만 듣고 문제를 풀면서 등급이 오를 것을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알았죠? 열심히 복습하면서 따라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금 과목별 순서는 어떻게 나가나요? 일단 수학원이 먼저 개강을 하고요. 곧 수학2 함께 개강합니다. 수학 먼저 개강 그리고 수학2 개강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미적분과 확통이 개강이 되고요. 아쉽게도 기하는 첫 커리큘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풀 커리큘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쉽게도 커넥션 기하는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미정이에요. 미안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원수트 그리고 미적 확통에 대해서 진행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수원수트 선택과목은 공부를 어떻게 하죠? 이게 수원 나가실 때는 수원 공부만 일주일 내내 해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안 돼요. 우리는 수능 때까지 수원수트와 선택과목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주일에 그럼 선생님 수원수트 선택과목 세 개를 다 해야 되나요? 근데 세 개를 다 하기도 지금 상황에서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세 개를 다 하려다가 세 개 다 놓치게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세 개 과목 중에서 두 개 과목 정도를 열심히 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커넥션을 나가고 있다. 그럼 수원을 메인으로 공부하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트 또는 선택과목 중에서 조금은 부족한 거를 하나 찾으셔서 함께 공부해 주세요. 우리 1, 2월 달에 개념 강의 등 모든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다면 그 공부한 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복습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강의 듣는데 매몰되지 마시고 수원커넥션을 들으면서 수트나 선택과목은 이전에 들었던 강의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기출문제나 다른 수능특강 같은 NG 같은 느낌의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곧 수원이 끝나겠죠. 그럼 수원커넥션이 끝나면 수트커넥션 들어가면서 얘를 다시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선택과목 중에서 또다시 하나를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혼자서 풀어내는 공부를 하자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일단 일주일에 메인과목을 두 과목 정도 잡고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두 과목을 내가 일주일 동안 다 했어. 남는 요일에 나머지 선택과목은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일단 두 개를 메인으로 가져가자. 알았죠? 선생님 그러면 강의는 혹시 어떻게 업로드 되나요? 일단 커넥션은요 전체 현장 버전으로 매주 업로드가 될 거예요. 현장에서 매주 1회씩 진행이 되고요. 인강으로는 한 3강 정도씩 업로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요일에 어떻게 업로드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제대로 확정되는 대로 공지 사항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추가적으로 현장 버전의 스튜디오 버전이 함께 올라갈 겁니다. 스튜디오 버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장에서 제가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추가 문제. 이게 커넥션에 제가 문제를 많이 넣어놨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못해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배워갈 점들이 있는 문제들 현장에서 다 다루고요. 충분히 혼자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따로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를 수 있잖아. 문제를 푸는데 나는 이걸 풀었는데 오 내가 틀렸네? 내 생각이 왜 잘못됐지?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스튜디오 버전에서 전부 다 진행할 거다. 결과적으로 커넥션 안에 있는 모든 전문항 해설강이 다 업로드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현장 버전과 스튜디오 버전이 함께 올라갈 거고요. 스튜디오 버전은 당연히 현장이 끝난 이후에 제가 추가로 촬영해서 올라가는 만큼 조금은 길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장 버전에 비해서 그것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러면 추가로 내가 커넥션을 들으면서 함께 풀만한 문제집은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추천드리는 건 무조건 기출이에요. 내가 기출 문제가 제대로 안 풀려있다? 무조건 기출 푸세요. 선생님 저 기출 한번 풀었는데 그래도 다시 풀어야 되나요? 그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기출을 제대로 풀 수 있는 것인가? 단순히 답을 외워서 푸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하시면서 틀렸던 거 위주로 다시 풀던가?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안 풀었다? 무조건적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듯이 평가원, 사관학교, 교육성 다 풀어주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기출 문제 양이 너무 많아서 조금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다면 저희 커리큘럼 중에서 이제 기출 생각집 이라고 수학원, 수학2가 컴팩트하게 기출 문제에 모아져 있는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75문제씩 전부 다 150문제씩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평가원과 사관학교 문제들이 선별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시작하셔도 괜찮고 또는 각자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이 있다면 꼭 그거 제대로 풀어달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저 기출 다 풀었는데요. 쉽다면 여러 가지 엔젤을 풀어주셔도 괜찮고요. 또는 EBS 문제들 있잖아요.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 지금 제가 이 OT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수능특강 전부 다 나와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수능특강 정말로 좋은 문제들 많으니까 거르지 말고 다 풀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기출문제와 엔젤을 충분히 풀면서 따라오시면 정말로 큰 도움 될 거다. 알았죠? 그럼 이제 이런 학생들에게 커넥션이라는 강의가 도움이 될 거다 라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뭔가 개념을 애매하게 알고 있고 문제풀이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3호 등급 친구들 안정적인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로 큰 도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등급 받는 친구들 정말로 당연히 얻어갈 수 있게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거 많이 있도록 구성했고요. 지금 저는 아직 6등급에서 9등급인데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진짜로 개념 강의가 제대로 됐나? 그래서 개념 강의 먼저 듣는 걸 추천드리고 들었다 싶으면 커넥션 들어도 충분해요. 대신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오셔야겠죠. 알았죠? 두 번째 각자가 개념 강의를 다 들었어. 그래서 조금은 생소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 실력을 단단히 다지고 싶다 하는 수험생들 전부 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념과 문제풀이가 따로 놀거나 선생님 각자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있는 선생님이 푸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이걸 내가 막상 풀려고 하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친구들 전부 다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릴 거예요. 얘들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생각 좀 해볼까? 또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내가 문제를 직접 풀어낼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 직접 풀어보면 오 이거 4점짜리 별거 아니네 실제로 아이디어 수강생들 중에서도 많은 후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주기 전에는 그냥 문제 풀다 보니까 오 잘 풀리던데 알고 보니 킬러였어요. 알고 보니 4점짜리였어요. 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수업시간에 하는 것들 정말로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 4점짜리 문항들도 정말로 잘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우리 지금까지 개념 강의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 개념 강의에 들었던 것들을 완벽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생소한 문제 그리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 문제풀이 강자로 단단하게 다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강의가 필요할 것 같다 싶으시면 곧 맛보기 영상 올라갈 테니까 맛보기 영상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Q&A 게시판 확인하기 전에 방금 이제 제가 전부 다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확인 후에 질문해 주세요. 알았죠? 그럼 우리 혹시라도 커넥션 강자가 나에게 맞을 것 같다 싶으면 강의에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